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다 벗겨야 되나? 이게 막 휘날리는 거 아니야? 화장만 벗어? 응? 고맙습니다. 아니, 빨리 와. 뚱뚱. 못 닫을게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눈썹 내가 잘라줄게. 이걸로 잘라줄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믿는 게 활성화겠지? 아니야, 아니야. 형들도 왜 무서운 느낌이네? 앞에서 바다리가 있어. 바다. 이게 바다라고? 여름살이야, 뭐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잘 봐도 돼요? 저 이거 잘 봐도 돼요? 네, 네. 이게bilDeal's? 너도 cliche? 해물이 어, 무슨 사람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안나? 지금, 저희 유럽여행 갔다가 한 달 만에 시즌 팔생활을 차했는데 민마디가 재미있까? 짠! 보시면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1kg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형이 되고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요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아... 하기 싫어 아... 하기 싫어 아... 잘 어울린다 아... 아... 도대체 도대체 게임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밑에까지 해보려고 다리까지 화장해놨어요 오늘은 가슴과 하체까지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다 먹고 해야 되나? 이거 막 휘날리는 거 아니야? 안 입을까? 하다가 벗어? 이번에는 남자들의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관리 중 하나죠 털 관리 제가 또 진짜 좋은 아이테로를 발견했거든요 데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러면 사무수로 갈 때도 챙겨놨던 그런 제품인데 이제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게 페이스백토리의 바디프리머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구성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총 5개의 헤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구렛나루 정탈형부터 시열해가지고 베렛나루, 가슴, 겨털, 토털, 면도까지 다 가능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거치되어 간편하게 세워가지고 한 번 충전하면 무성으로 또 90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방송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욕실이나 여행가서도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제모를 직접 사용했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헤드가 바로 이발기 헤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나루에 잔털이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또 그저께 촬영이 있어서 이걸로 간단하게 종리를 해가지고 지금 잔털이 많지 않아서 일단 잔털이 많은 시범 조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조교!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와! 민기적거리니 뭐 주면 뭐? 아... 등장하는데도... 여기가 새로 오픈한 제모샵인가요? 제모가 아니라 이발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잔털이 많거든요? 일단 그럼 제가 깎아볼게요 이렇게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해볼게 한번! 나를 믿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너 때문이야! 부끄너로 해야 돼? 이렇게 정말 잘한다! 그치? 깔끔하지? 대박이야! 눈썹 내가 잘라줘! 아니 하지마! 아니야 내가 진짜 잘라! 이걸로 잘라줘! 나 눈썹 이쁘게 되어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더 예뻐! 안 이뻐! 이렇게 매체로 되어있어서 여기 아래 라인 따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이 쏟았을 때 눈가에 비싸다!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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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졌지? 깔끔하네! 어디를 해달라고? 여기 눈앞에! 여기? 얼굴 송팔? 아니 그거를 밀 수 있는 걸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멀티 트리머라는 건데 이게 여기 컬러를 보시면 엄청 섬세하거든요? 이게 0.1mm 길이로 밀착 면도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배꼽 주변이나 눈덩 사이, 발등 이런 데 상처나지 않게 밀착 면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가 많잖아! 근데 원래 다리털을 숨만 치니? 아니면 다 미니? 응! 숨만 치고요! 근데 숨만 치면 그 막 털들이 바깥 턱으로 막 이렇게 다 미는 게 깔끔하겠지? 너무 웃기네? 너무 잘되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캡은 또 여러분들이 가장 또 보편적으로 사용할 만한 캡인데 면도캡이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전기면도기를 또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힘을 줘서 미니까 살까지 같이 씹혀가지고 그 이후로 전기면도기를 안 썼는데 이거 한번 써보니까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자동적으로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이렇게 밀착해서 면도를 해도 상처가 안 나가지고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유이! 나 어제 촬영할 때 보이네 나 다운베이션을 미룹니다 제가 화장실 가난다 이곳은 어디서 웃어야되는지 왜 웃는거야? 이곳은 어디서 웃어야되는지 왜 웃는거야? 여러분 저희는 열산에 왔을 때는 사람만 물방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여기가 아닌거 아니야? 앞에서 바다비가 있어 바다 이게 바다라고? 정말 나는 모르겠다 여름 준비하고 이렇게 물 단 사람도 아니네 물 단 사람도 아니네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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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야야야 빠졌어 바라를 일으켜 흔들이 뮤직비디오 딸 trud getting 벤 겸 Flirt 나 gramm струк